아 제발 아 제발 야세호야? 5분 잘생겼어 저분은 뭘 해도 할사람이에요 커버댄서 느낌이 저도 많이 난다고 하트하고 이런 액션이 아이돌스럽지는 않아 아니 왜 많이 써본 사람 같은 느낌인데? 아냐 음치야 5분 음치였어 아 음치같은 느낌 오 고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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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했던 만큼만 모든 날 너를 데려다주길 봄이 오면 그날에 나 피우리라 라라라라라 이렇게 해서 5번 미니스터베 싱어의 정체는 실력자였습니다